고린도우서 10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변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바라리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싸움은 보이는 것으로 대응하면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폐라는 그런 병법이 있죠 먼저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싸워야 될 그 존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영적 우리는 이런 전쟁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육체에 가진 것으로 대응하죠 나의 지식 경험 또 살아온 그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내가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고척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는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바로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그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전쟁에 필요한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런 무기가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쟁의 문제 그리고 교인들 간의 다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종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무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우선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전쟁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3일 만에 끝날 것이다 세계 군사력 2위의 강력한 군대를 가진 무기를 가진 러시아와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3일 만에 점령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패배하고 말 것이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째 그 전쟁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빼앗겼던 땅을 그런 도시를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에 버티고 견디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 중에 중요한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스타링크라고 하는 바로 위성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정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크라이나의 그 통신망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파괴되어서 완전히 캄캄한 서로 아군 끼리도 연락이 안 되고 적의 동태도 살필 수 없고 연락할 수도 없는 모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죠 단절되어 버렸죠 그런데 그때의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 지역에 열어줘서 그 위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전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적들이 숨어있는지 공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드론을 통해서 또 포를 통해서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쟁의 가장 큰 승패는 바로 스타링크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내 육체의 질병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다툼 또 교회의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 이것은 환경 때문이다 이건 돈 때문이다 이건 저 사람의 인성 때문이다 여러 가지 그 원인을 거기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들리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아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라는 그 존재가 오늘 끝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회방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를 원수 삼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나요 마귀가 보입니까 또 그와 함께 타락한 그의 수화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보입니까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빠 저 사람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물질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죠 우린 수년 동안 바이러스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을 그런 시대에는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모르고 마치 어떤 미신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바이러스 백신도 있고 또 치료약도 있고 그러나 이런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런 바이러스를 이길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요즘은 감기 때문에 또 감기 유행병이 굉장히 번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방하려고 그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우린 그런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기라는 존재가 있다 공중권세자분자가 있다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그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오늘 우리의 신한생활을 회방하고 끝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나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을 쫓고 성령을 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인식하면 그렇게 인정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변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그런데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죠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보면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가 사용하는 견고한 진 교회를 대적하는 견고한 진 그 진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인간의 생각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한다는 겁니다 가론 유다에게 예수팔련은 생각을 넣어주는 것처럼 끝없이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사람을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교인을 통해서 끝없이 자기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이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것은요 다른 여타 환경적인 문제도 있죠 물질의 문제도 있죠 질병의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수만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마귀가 이런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전략 교회를 넘어뜨리는 전략 그것은 다름 아닌 높아진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높여주고 나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하고 교회의 직군자의 생각이 중요하고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오해할 때도 있어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오해할 때는 그걸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고 찢어집니다 성도들끼리 막 싸움을 하게 되죠 서로 넘어뜨리려고 하죠 서로 이기려고 하죠 무섭게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스 6장 11절로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마귀의 괴개 마귀의 술수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취하여 입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것만이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스 6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것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화전은 불화살을 말합니다 끝에 송진을 묻혀서 불을 당겨서 싸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집을 태우고 그 성을 태우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화살이 날아올 때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원수의 불화살이 내게 날아오는데 우리 교회에 날아오는데 우리 집에 날아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막아내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이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방패는 작은 접시같은 방패가 아니고 자기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길이가 1m가 넘는 그 당시 전쟁의 로마 군대가 가지고 나가는 방패 1m가 넘어요 옆으로 한 80cm 정도 되는 자기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 화살이 날아와도 그 방패만 있으면 안전하겠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죠 여간에서는 그 방패 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진 믿음이니라라고 요한일서 5장 사전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원수 마귀도 존재하여 나를 향하여 이렇게 불화살을 날리고 내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내 믿음 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전신갑주 그 중에 강력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일까 에베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오직 공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마귀의 군대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견고한 지인을 확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 우리의 싸움의 강력한 무기 이거는 성령의 검 하나님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원수를 물러가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견고한 신을 파하는 부정적 생각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건 육체의 능력이 아니죠 육체의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비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비하고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물러가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초월하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싸워 이겨보겠다고 여러가지를 동원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이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뭘 겁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집을 가졌어도 부동산을 가졌어도 내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내가 무너질 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신하고 또 의지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원수 마귀가 내게 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두려운 생각도 들죠 겁도 나죠 뭔 일이 안되면 당장 힘들면 어려우면 벌써 두렵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안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병이 들면 두려움이 오죠 암병이 걸린 경우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암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벌써 이런 불안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원수는 물러간다는 겁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 에베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 능력으로 원수에 덤벼들은 그 원수에 모든 공격하는 무기를 박살을 내고 그 견고한 지인을 파고 우리 믿음 생활에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망하지 말자 사람들이 모여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망하게 했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런 심판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당시 최고의 그런 문명의 도구를 사용해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우리가 저 하늘 끝까지 쌓아 놓으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우린 무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죠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존재한가요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아니라 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이 쌓아 놓은 바벨탑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버리라 쌓아둔 그 바벨탑은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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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둔 인간의 철학 그런 문명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의지한다고 우리가 과연 그런 것들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열의고 성처럼 닫혀있는 그 성을 누가 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한 성을 질러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성을 돌고 또 돌고 7일째 되는 날 그 일곱 번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니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돌고 돌고 도니까 야 이거 무슨 바보 짓을 하나 무슨 우리가 미련한 짓을 하고 있나 아마 서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의논했으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했으면 절대 그 성을 돌지 않죠 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니까 가장 미련한 짓이니까 사람이 보게 이러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미련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그 말씀대로 돌고 돌고 또 도니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죽이려는 질병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려는 여러가지 사업의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합니까 물질입니까 여러 명예입니까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 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입니까 오늘 그런 것도 소중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분명한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우리가 싸워서 얻어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10장 성경 본문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걸 대제가에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복종케 한다고요 나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싸움은 그러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길 거야 마치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그 싸움은 100% 지는 싸움 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누가 이익을 얻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이 싸움의 목적은 우리 구주 아니 이런 영적인 싸움도 그래 우리한테 복종하게 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 생각에 이겨야지 내 자존심이 이겨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00% 실패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싸우는 싸움은 100% 지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원수는 그렇게 충동질할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을 높여서 너 나한테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너보다 신앙 연륜이 많고 그렇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요 이게 양보가 없어요 신기하게 모두가 믿음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모두가 기도하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유익을 얻게 하느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냐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100%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빌리포서 2장 11절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압도합시다 빌리포서 2장 11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려고 나한테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게 돌아가실 때 마귀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그 예수님을 그 심판하는 데 넘겨줬던 사람들은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내가 이겼다 서기관들은 내가 이겼다 제사장들은 내가 이겼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런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고통받다가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 저거는 실패했다 실패한 메시야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가 우편보좌에 오르사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마신네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땅 아래에 있는가 처럼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내가 참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싸워야 될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합쳐야 될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지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소리를 치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오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저주고 양보하고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럴 때 힘을 합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게 함께 우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고린도 교회 정말 세 갈래 네 갈래 찢어나서 마침내 나중에는 사도바울을 부인하게 됐죠 그의 외모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사기꾼처럼 그렇게 참된 목표자를 비난하고 거짓 사도를 진짜 사도로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를 진짜 사도로 생각하고 왜 화려한 그의 경력 그의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배경 이런 것만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현혹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겉에 외모는 볼품도 없고 외모는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말 주변 머리도 별로 없고 사도바울이 근데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의 오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싸우는 거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토 앞에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100% 지는 거다 당신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거 100% 지는 거다 당신의 외모로 판단하는 그것으로 싸우고 있다면 100% 지는 거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싸우고 있다면 100% 지는 거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이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예수 크리스토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그거는 승리하는 거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신한산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 크리스토의 유익을 위해서 승리하는 신한산을 하게 도와주옵더서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